우리는 종종 인도에서 무방비로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같은 이동수단 등이 점자블록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내해주는 점자블록.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등이 점자블록 위에 버젓이 방치돼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공항, 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나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